황곤적의 난. 난세의 시대. 진나라 말려 난세의 시대에 완산주인 전주에서 태어나 천하의 뜻을 품고 소첩 배왕 항우를 제압해서 천하를 동일한 영웅 한고주 유방. 비록 왕망의 신나라에게 멸망했지만 낙양에서 한나라를 부활시켜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공국되면 쇠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필요한 일 것이다. 한나라의 왕실에도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천하란 합쳐진 지 오래되면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지 오래되면 합쳐지는 법이다. 당고의 화. 당고의 화는 후한 말기에 일어난 탄압사건으로 당고의 옥 또는 당고의 금이라고도 불린다. 당고에 반한 황제의 주변에서 24시간 황제를 보필하는 환관들과 과거 또는 특채를 통해 발탁된 살인들 간의 권력투쟁으로 사견으로 황관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나 황제를 24시간 보필하는 특권으로 황제의 신임을 얻어 정치에 개입하는 폐단을 맡는 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황제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황관과 사림인 청유당의 파벌 싸움에서 황관이 승리하며 두 번째의 당고에 의해서 청유당은 철저히 탄압을 받아 해체되었으며 황관의 독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침내 황건적의 단이 일어나 제국의 토대를 뒤흔들어 한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 손견은 양주 오군 부추년 사람이다. 손자병법의 주인공인 손무선빈의 후손으로 은혜의 주황을 터벌한 주나라 모왕이 우선의 후손 중 규만이라는 사람을 찾아 진해봉하고 손해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그리고 손씨는 이 진씨에서 개출된 성씨입니다. 양주의 흐른 강이 양자강으로 이 양자강이 관중인 한양장은을 관통해서 흐른 황하인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오군이란 제국 오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금강산의 남부지역 동종호까지 넓게 펼쳐진 지역이 오나라였습니다. 완산주의 떠오른별 조조 조조 자는 맹덕이며 패국 초연 출신이다. 조숙 진탁은 주모왕의 동생으로 모왕의 은주를 멸한 후에 그를 조에 봉했다. 조조는 주모왕의 동생 조숙 진탁의 후손이며 그의 고향 패국은 또한 한고조 유방의 고향인 풍패의 전주이기도 합니다. 고주국인 풍읍 안주의 자식에 흐르는 대하가 패수로 이곳이 조조의 고향 패국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소시적부터 조조와 원소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조조의 가문은 고조때부터 4대에 걸쳐 3공을 배출한 명문으로 원소의 시록을 또한 살펴봅시다. 원소의 고향은 연암여양으로 이곳이 하남성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란 상나라의 물입니다. 원소의 고향 상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상수 신중동국 여지수남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상산이라고 합니다. 상산이란 이곳이 제우국 상나라의 설이 도읍한 곳이라는 의미로 역사 속의 상주에 상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이곳에 있었던 물이 상수였습니다. 개성의 송악지역이 제우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중산 정황 유승의 후선 유비 유비의 고향을 살펴보면 탁군 탁현으로 보종시 조주라고 합니다. 주나라 모광은 자기 수레를 몰둔 조보의 공을 치하에서 조시성을 내렸고 그곳 봉지의 지명이 조주였던 것입니다. 전라도 금구의 불화산천을 인용합니다. 조주사 상두산에 있다. 상두산 현해남쪽 이십어리에 있는데 역시 태인연편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주에 있었던 사철이 조주사로 금구란 금강산 지역입니다. 향산 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사양을 옆에 끼고 만복동 내려가니 백척에 나는 머리 거꾸로 소를 저게 만마가 함께 달려 구령이 섞여치니 항우의 산만정기 고룩에 엄습한 듯 한신의 이천홍기 조벽을 빼앗는 듯 병력이 급히 치니 평지가 움직인다. 우족대 잠깐 보고 내오남 숙여두니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이하고 초한지의 영웅 항우와 한신의 무대 고룩과 조벽이 제후국 조나라로 향산별국의 조자는 역사 속 조나라의 무대를 지나가면서 향산별국을 읊픈 것으로 이곳 조나라가 신시계신의 무대 요향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은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비가 노식선생의 수화에 있으면서 동문수학했던 친구가 공손찬으로 그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공손찬은 유주요속은 영지연사람이라고 합니다. 공손찬의 공시가 개출된 곳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은 웅진웅천회도안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웅천의 군명은 웅지웅구웅산 병산이라고 합니다. 공주에서 공시가 개출되는 것은 성시족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누정조를 인용합니다. 금강로, 금강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당금자의 금강은 개성의 지명입니다. 유비의 고향 조주가 비당금자의 금성에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난 후한 영재 때의 고룩의 장각은 스스로 대현양사라 호를 짓고 황천의 신의 사자라 일컬으면서 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170년대 초 무렵부터는 제자를 사방에 파견하여 포교에 힘썼다. 이 같은 교류는 빈곤 속에서 질병의 공포와 불안을 품고 있던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10여년 사이에 화북의 동반부로부터 양자강 유역에 걸쳐 주십만명의 신도를 얻어 일대의 교단으로 성장했는데 이 교단의 이름이 태평도이다. 장각을 황천의 신의 사자라고 하는데 황천의 신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황천이 금천으로 금강산에 있는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이 신도입니다. 장각이 천하의 주정인 천조의 이름을 사칭했던 것입니다. 도원결의 유비의 의형제의 장비는 유비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좋아했던 장비가 취 중에 타켄의 관리를 구타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타켄의 현령은 시범 케이스로 장비를 참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비와 노식 선생의 수화에서 막역한 사이였던 공손찬이 타켄의 현령으로 부임했던 것이다. 유비는 숙부 유용기의 물질적인 도움으로 결국 구타닥했던 관리와 합의하고 장비를 감옥에서 빼내주면서 장비와 막역한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유비의 의형제 관우는 하동군 해온사람으로 타지역 출신이었으나 죄를 짓고 유비의 고향 탁군으로 이주해 왔었던 것으로 유비가 황건적의 난으로 도당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장비와 함께 찾아가 유비의 호위를 맡았다. 유비는 관우가 현상수배 당하는 처지였지만 관우를 끝까지 보호하고 장비와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관우의 고향 하동은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청하라고 합니다. 하남이란 관중의 한양장안에 있었던 지명으로 군명청하란 압록강인 한강이라고 했습니다. 영웅 탄생 황건적의 난은 후한말 전국 열세 곳에서 일어났고 이에 후한 황제 영재는 외척이자 대장군인 하진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리하여 옛 유비의 수승이었던 노식과 황보숭 조준 등 3명의 장수가 황건적과의 전투부대로 편선되고 조주도 기도위에 임명되어 황건적 토벌에 나선다. 한편 강동의 성견도 하비에서 부하 황계 한당 정보 조무와 함께 15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토벌에 참여한다. 그리고 유주의 탁현에서는 유비가 장비 간호와 함께 의용제를 맺고 수백명의 장정들을 모집해 용사 500명을 이끌고 황건적 토벌에 나선다. 유주성 전투 의병을 일으킨 유비는 유주성으로 가 유주태수 유연을 만난다. 얼마 뒤 황건적 대장 정원지가 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유비는 의병 500명을 이끌고 유주의 강군 대장 추정과 함께 유주성 앞 대흥산에서 대치한다. 정원지는 부장 등무를 내보내 맞서게 했으나 유비의 의용제 장비에 의해 베어진다. 이에 정원지는 직접 나섰지만 오히려 유비의 의용제 관호에 의해 목이 베인다. 대장 정원지가 쓰러지자 황건적들은 우왕좌왕하고 유비 사명제는 황건적들을 모집한다. 유비 관호 장비의 의용제들이 제일 처음 치른 싸움이 유주성 전투로 유주는 고원인 고향으로 유비군과 황건적의 군대가 유주성 앞 대흥산에서 대처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흥이란 춘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청주성 전투 유주성 전투 후 다음날 황건적에게 송이 함락달 위기에 처한 청주태수 공경의 편지가 도착한다. 유주태수 요원은 교위 추정을 시켜 군사 오천을 보내 유비와 함께 청주의 황건적을 무찌르게 한다. 청주성에 도착한 유비는 황건적들을 끌어들여 계곡으로 유인한 뒤 무찌른다. 공경도 군사를 내어 황건적을 앞뒤로 포위에 무찌르고 유비군은 큰 승리를 거둔다. 유비는 광종으로 노식 장군을 도우러 가지만 노식의 지시로 노식은 천명의 병사들을 내어주며 황보순과 주진을 도우려고 유비는 영천으로 향한다. 청주성 전투에서 황건적들을 끌어들인 계곡이 바로 금강산과 알라산이 경계한 협곡으로 그곳의 하천이 한강이었습니다. 영천 장사 전투 예주 영천의 산골 장사현에서는 한나라 관군대장 황보순과 주진이 황건적을 토벌하고 있었다. 주진은 첫 전투에서 황건적의 대군을 이끌고 있는 파제와 싸우지만 배배하고 주진이 장사해서 농성에 들어가자 파제는 이를 포위한다. 그러자 주진은 황보순과 함께 장각의 동생 장량과 장보와 합류한 파제를 화공으로 공격해 무찌른다. 장량과 장보는 형 장각이 있는 광종으로 도주하였으나 도중에 조절을 만나 1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6월에는 팽달의 황건적은 다시 격파되었고 남은 황건적들은 예주 자사 왕윤이 이끄는 별동대와 광군의 협곡으로 격파당하면서 예주의 황건적은 모두 경정된다. 유비 일행이 활약하고 있는 유주, 청주, 영철은 모두 금강산과 한라산이 적경한 관중안의 지명들이었습니다.